안승환 회장은 해양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들과 함께 바다에 해저 케이블을 깔고 남은 잉여 공간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이 바다와 잘 어우러지는 방법, 인공어초를 넣어 바다 생물과 상생하는 방법 등 해양 생태계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해상풍력 발전기를 저희가 타워를 세우면 거기에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 점검 및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정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안승환 회장은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해저 케이블 포서를 앞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현종협 부사장을 비롯해 많은 직원들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 바다에 미쳐 해저 케이블 사업과 수중공사 등에 종사하던 해양 전문가들이 하나 둘씩 외인 구단처럼 모여 지금의 회사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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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